초짜농부 쪼꼬미의 11월 25일 햇살 좋은 날 서리태쿵 종류가 달라 안 말라서 밟아도 때려도 안 돼 이러고 한참을 가고 있다 쪼꼬미의 10일 햇살 흔들어 고춧가루 흔들어 flowers 흔들어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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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계란 고추 고춧가루 콩이 사라질 때쯤 되면 터득할 것 같아 빨리하는 방법 어휴 거기서 그거 싸고 있으면 뭐하나 아니 저쪽꺼도 싸야지 하길래 저쪽꺼? 아무거나 까는 것 같아 추억 설탕 박스 스타드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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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넘까? 일단은 여기 있는 곳을 빌리를 일단 시켜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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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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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통화 뚫어주지, 통화. 통화를 살리십시오. 됐어, 진짜. 이거 옛날에 80년대 그거. 참새실 있지 않나? 뭔지 알 것 같아. 참새 10마리가 아니고 전깃줄이 안 되는 거. 호수가 앞에서 총을 빵 쐈는데 맨 마지막 참새만 죽었다고. 고개 내리다가? 누가 만나 보려다가. 아니지.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그러고 딱 피하고 두 번째 참새가. 총알이다 그러고 딱 피하고 세 번째. 총알이다 그러고 딱 피했는데 아홉 번째 참새가 아, 콩알이다 그랬어? 너무 어두웠어. 콩알이다 이러니까 열 번째 참새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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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총 맞아 죽었어. 콩알 보고 생각해. 콩알이다 어디 어디. 100명 마셔지 안 들어 Aku 완전 안 말랐어. es 너무 추운 것 같다. 통은 안 떨어져, 그래도. 너무 추운 것 같다. 이제 얘를 다시 말리자. 다시 말려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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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도망치고. 너는 추워지지 않으면 됩니다. 너는 추워지지 않도록. 이미 한 거 맞고, 그 얘기를 또는 추워지지 않다. 바퀴즈 아니면 찢습니다. 콩콩콩콩 찢어. 나 근데 지금 안 말라서 안 돼. 찢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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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. 콩, 콩. 콩니까 콩. 야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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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콩, 콩, 콩. 콩.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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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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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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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도 어떻게 해? 아니다 이만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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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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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는데?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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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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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제가 한 번도 안 부었고 이게 뭐야 하나도 안 부었고 굳이가 맞아서 소유가 맞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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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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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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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1,000원 껍질 다진마늘 고춧가루 소금 선풍기를 가져올까? 아 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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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 쐈어? 이걸로 하면 깡지 하면 바로 걸러내잖아 5차적으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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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id 고추 저주내들은 매맞이니까 부실해졌다. 날른 애들은 있었는데 물에 띄우면 쑥쑥이들은 없어질거에요. 한 번 더 때릴까 이제 한 번 생겼어 그 방법이 맞아 때려 그날 Juda 단과목 그날 지내 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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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은경이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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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경이? 안녕하세요. 네. 어? 야 너무 힘들어. 이거 방법 좀 알려줘. 아 밟으라고. 그래? 안 말라. 얘가 다른 콩이야. 아니 이거를. 너무. 이렇게. 팍 펼쳐 놔야 되는데. 혹시 안 말라서 이러지. 네. 그때 준 콩은. 이렇게 조그매가지고. 금방 마르는 콩인데. 얘 자체가 안 말랐어. 아니. 씨앗 사 온 게. 애가 다른 콩이래. 그러니까. 인터넷 뒤져보니까. 다른 콩이라 애가 안 벌어진대. 딴 사람도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. 근데 얘가 보니까. 볼 말랐어. 아유. 더 말리세요. 더 놔둬야 돼. 안까지인데. 아니 그게 뭐야. 있지도 않았잖아 다. 늦게 심었나 봐. 너무 콩이. 아유. 콩 자체가 그렇다니까. 종자가. 이씨. 이런 콩 안 씹기 싫어해. 그때. 추가로 심은 거는. 애들이. 정상적인 콩이야. 이럴 때 이만큼 했어. 이거 내가 봤을 때는. 저기 방에다가. 불 저거 저거 떼 놓고. 거기서 바짝 말리면. 얘가. 건조해지잖아요. 이렇게 밟으면 돼. 이거 먹으라고. 필요없어. 여기까지만 하고. 저거 하나는 다. 달려오고 힘들어. 소금. 소동을 까고 있었어. 하하하하. 아유.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. 못 펼쳐놨지. 위에다 몰려놨지. 떼되면 지가 말하겄지. 한 달 놔두면 말하겄지. 일출이 한 번씩 와서 까놔야겠지. 됐다 맛있겠다. 두 콩 씨. 계속 고민하다가. 여기 까고 있었어. 아유. 많이 까졌어. 나 씨를 많이 풀렸네 오늘. 나 발 씨라 그래도. 응? 발 씨를. 어휴 저거. 그저께 부랴부랴 씌었네. 뭐를. 하우스. 하우스? 어. 야. 뭐. 못 봤네. 어머나. 어머나 어머나. 그저께 부랴부랴 씌었네. 이거 뭐하는데. 저 양파랑. 저거랑. 되게 잘해놨다. 네가 했어? 내가 이렇게. 어. 오. 니가 우리랑 쐐넨. 안해놨어. 어. 그냥 벌써 3년차잖아. 어. 내는 숨이 3년차. 좀 더 배 안에서 양파랑. 나외리라. 여릇. 이제 말라고. 그래서 숨어놨어. 나 저독도 또 자놨는데. 저독? 응. 저년된다. 야 너 진짜 돌알이 쳐준다고 그러는데. 너무. 오. 방패스 돌알이 있어? 아니 남자도 없어. 도라지가 왜 생각보다 그렇지않고 잔뿌리가 왜 태웠는데요? 그거를 갖다가 내놈들에 꽂아놓고 계속 이렇게 나오지 겨우 내년에 또 올라오니까 다 망했나 그러고 다 캤어 버리자 그러고 왜 버렸어 버렸어? 안 먹었지 기대라서 그거를 다시 태워놓으면 그게 봄되면 다시 살아난데 살아나더라고 더덕도 좀 살아나가 이쪽에 나무 뒤쪽에 다 해놓고 내가 저거 다 겨울잠 잘하고 위에다가 저거 올려놓은거야 야 되게 잘해놨다 이러면 안해보자 겨울잠을 잘한다 여기선 왕겨 좀 씌워놓고 우리 아들하고 여자친구 여자친구랑 꼬기고 꼬는다고 온다고 하길래 오늘부터 또 파티야? 진입구리하는데 근데 몸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저거 어디있는지 말려주고 잘해 야 진짜 엄마 모름이야 오늘 내가 하나도 안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따진 놈은 없어 따진 놈은 없어 따진 놈은 없어 더 말려라 이렇게 땅바닥에 다 뒀으니까 따진 놈 다 했어? 다 했어? 어 물이 너무 잘 됐어 우리 백사 기대네 백사 기대네 백사 기대네 지금 남 tidy가 날 비리했어 blur 어디서 여기 어디로 했어 아무리 안 부러웠어 아무리 안 부러웠어 제가 한 거 같아 그게 해보니까 요령이 힘드니까 우리서부터 한다고 내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치즈펀기 갖고 다 다 비밀버림이긴 한데 힘들겠어 나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한다구 다듬어서 놓고 찹쌀떡 어,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? 어, 쟤는 무슨 풀이 한다고 뭐 써있어 아, 또 꽁냥꽁냥 뭘 하려나? 아이, 여자친구랑 어이구, 내년에 여기 풍밭 되겠다 아, 진수야 내년에 여기 풍밭이야 나 진우니콩 얻어왔는데 그래? 시야, 시야 한다고 태연아, 너 뭐 수록이나 칠했었어? 아, 다 왔어 집을 시키지 여기 살려고? 아하 아, 다 왔어 이게 학습이 안 말린거야 좀 하찮은 곳이 있어야 되나? 응 이제 가끔씩 와서 있어도 통과가 좀 이제가 마르겠지 그럼 머리가 하하 하하 저쪽에가 앉으라니까 왜? 아니, 이쪽이라매 저쪽에가 앉으라고 내 아까부터 얘기를 해도 아니, 옮겨서 아무 말 안하실네 여기 새벽에 다 앉아있으라니까 여기 여기 하필피시로 아까 흠포 구축에만 이렇게 많이 하실까? 뭐 혹시 뭐지? 통과에 다 찍혀나가네 응 야, 여기도 많이, 많이 했어? 많이 했어? 많이 했어? 많이 했어?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지? 일단 큰 놈을 빼내야 되잖아 얘를 어떻게 했어? 큰 놈을 어떻게 빼내지? 아까 어떻게 했어? 얘를 먼저 큰 놈을 빼내야 돼 얘를 먼저 상대체 오로 Charly 많이 하셨네 reader 아, 어디 가? 하하하 물이 있어, 근데 볼까진 말아야 돼 안 까져? 응? 안 까져? 응? 안 까져? 응? 안 까져? 응? 아, 안 까져? 아, 안 까져? 진짜, 이게 안 말라갖고 소금